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여기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근무하는 훈련사 김동우라고 합니다. 이 정도면 될까요? 일전에 저희 프로에 한 번 또 나오시지 않았나요? 본 것 같은데? 네, 그때는 개인적으로 한 번 출연했었고 오늘 업무적으로 또 출연하게 되었네요.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반인들이 진돗개를 생각하거나 하면 맹견이다, 사람을 문다, 무서운 개다, 사납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. 근데 하시는 일이나 또 진도에 계시고 하니까 수많은 진돗개도 보셨을 거고 다른 훈련견이나 타견종들도 많이 만져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. 우선적으로 진돗개 같은 경우 저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. 그리고 진돗개가 맹견이나 인식은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나 집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진돗개도 사회화만 잘 거치면 진돗개뿐만 아니라 모든 견종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도 안 일으키고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 옆에 두고 촬영해도 전혀 문제도 안 생기고 걱정도 안 하고요. 진짜 순하긴 하네요. 그렇죠. 맹견이라면 누가 이렇게 쉽게 만질 수 있겠습니까?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. 애벌개 김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